조금 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경북 동해안 전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보통 내일 새벽까지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포항과 경주에서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지만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은 절기답게 아침 기온은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공기는 서늘함이 감도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5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비는 토요일 또다시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눈비의 영향으로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